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위를 팔아 그 갑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메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주일강단을 통해서 서론의 인정 욕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정받고 성장하게 되면 자신과 또 인간관계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관계를 맺게 되지만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은 좌절감도 느끼지만 또 인간관계와 또 사회 안에서 또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쌍묘의 비극으로 불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의 사건 이야기. 5월 가정의 달이고요. 또 어제는 부부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 속에 가장 불행한 대표적인 부부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가 죽게 된 이야기. 성령을 속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생활이 아닌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컸습니다. 어찌 보면 한참 3천 5천 제재가 일어나는 그런 부흥의 시간표 속에 초대교회의 최초의 슬퍼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부에서 먼저 이러한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부 여러분 불신자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성도였고 또 중직자들이었습니다. 절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죠. 헌신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헌신하다가 벌받은 정도도 아니고 생명을 잃게 되어집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여러분 이처럼 섭섭마귀가 틈을 탈 수밖에 없고 신앙의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몸 된 교인 바로 이 복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요소로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선순위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면 자동으로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어떤 학자들인 아나니와 삽비라 좀 부정직하긴 했지만 이거 뭐 벌맞은 것도 아니고 최소한 해결할 기회조차는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3시간 간격으로 부부가 생명을 잃는다. 이거 너무 하나님의 심판이 과한 거 아니냐. 어떤 진보적인 학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이건 하나님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경고를 주기 위해서 지어낸 어떤 비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헌금을 했다 안 했다 거짓말했다 안 했다. 헌금과 관련된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을 속였다. 그리고 사탄에게 장악된 상태에서 영적 교만과 탐욕이 있었고 성령을 속인 성령해방죄. 이거는 해결할 기회도 원래 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분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돌아오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 성취를 방해하는 성령해방죄는 가장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영적인 코람대우의 영적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깨어있는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유대교회의 구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집과 해당해서 쫓겨나고 그 말을 여러분 금종령이 내려집니다.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요. 넋궈낼 것이 없는 유무상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유무상통의 공통체 속에 사도행전 4장 36, 37절에 보면 바나바가 바로 모두가 어려웠기 때문에 반드시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아무 동기 없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자신의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는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헌신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선교제를 후원하고 또 구제에 동참할 때 그 핵심이 뭐면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갖고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는 교회를 통한 구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개인으로 전달할 수 있지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투명한 헌신 그리고 내가 지속으로 할 수 있는 그 루트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제 대상자는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만약에 이 루트를 벗어나게 되면 의지하게 되거든요. 사람인지라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한 구제를 어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시선이 아무래도 헌신했던 바나바에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고 이걸 지켜보던 아나니와 삽비라 시계심도 들고 나도 인정받고 싶고 그런 욕구를 치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이 아닌 불신한 동기를 갖고 헌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100% 다 드리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그 값에 얼마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랩러트들도 2천 원 헌금하다가 천 원만 하고 천 원 오락실 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다 죽는다. 세 분은 교회 안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되게 왜곡되게 이야기 시작하면 굉장히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차라리 헌신 안 하는 게 낫지. 내 돈 들여 죽는다. 여기서 여러분 감추었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수와 7장에 아간의 범죄함에 있어서 사용했던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하거든요. 아간도 열이고성의 전리품 중에 일부를 감췄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다 드리고 있거든요. 그걸 감췄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친 겁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도둑질했다. 라는 차원이 아니거든요. 땅을 판 것과 그 일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 자체를 지금 문제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아나니아가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전부를 바친 것처럼 이제 거짓말을 한 것부터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유한복음 8장 44절 분명히 사탄 거짓의 아비 속인의 자입니다. 아나니아는 거짓의 영의 속삭임에 그냥 휘말려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정결을 깨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 죽임당한다라는 율법적 도덕적인 단순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땅값 일부를 감추는 행위 사도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사도들을 속이는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성령해방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베드로가 이것을 책망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베드로 역시 예수님 세 번 부인했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로니다랑 우리가 늘 비교하잖아요. 예수 부인하고 똑같습니다. 예수 판 가로니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베드로는 해계했거든요. 그런데 가로니다는 해계가 아니라 후회하고 자살했습니다. 내 죄를 돌이킬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돌이키시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거짓의 영역에 잡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해계할 그 마음도 없었을 거고 왜 죽었는지 이유도 모르고 사실은 가장 안타까운 죽음을 맞지 있을 겁니다. 베드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베드로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그들을 엄히 책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허락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할 수 없다.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 선악과 범죄를 보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것이 자유의지라는 부분입니다.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신 그 자유의지를 사실은 푸신한 동기를 갖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에 속지 않았습니까?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시킨 예수님처럼 강단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24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아나니아의 죽음 이후에 3시간 후에 그 안에 삽비라도 동일하게 성령을 속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2절에 그 갑비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안에도 알더라 이 표현들 그리고 9절에 보면 함께 꾀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꾀어 있었다라면 이런 쌍묘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 여러분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현장의 부신자들도 참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 실컷 헌신하고 망한 사람 헌신의 동기와 중심은 사람 속일 수 있지만 절대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도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충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 그 한 사람의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타락이 대표성 원리로 그 죄가 전가되어 모든 인류의 타락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공동체였던 에덴 동산 그 원리스를 깨는데 그 배우의 세력이 사탄이지 않았습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아담 한 사람이라도 정신 차려서 깨웠어야죠. 왜 같이 따먹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주신 자유의지를 푸신한 동기로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작은 틈을 막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고 저 이번 강대한 말씀 목상하면서 내가 함부로 하나에 서약을 하고 서언하는 거 함부로 할 것도 아니고 내가 서언 서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이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교회 공동체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우리 가문이 살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한 명 때문에 내 가정과 후대와 지역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영적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의 문제 내 가문의 문제 같지만 결국 영적으로 깨어있는 나를 점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정말 깨어있었는가 그것이 가정의 문제 가족 한 사람의 문제라 하더라도 먼저 이 복음을 깨달은 자에게 책임이 있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문과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바로 영적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아인 리의 법칙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사실은 그와 관련된 경미한 사고와 증오들은 이미 많이 있었습니다. 금강거 그냥 묵인하다 보니 나중에 건물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인 리의 법칙을요 1대 30대 300대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한 사람이 대형사고로 죽었어요. 그 전에는요 이미 작은 부상을 당한 사람들 가볍게 다친 사람들이 이미 30명 정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묵인한 거예요. 그냥 가볍게 다친 거니까. 그리고 그 같은 원의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인 사람이 이미 300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상을 당한 것도 아니고 당할 뻔한 거고 그리고 다쳤어도 가볍게 다친 게 30명이고 그거 300명 30명 묵인하다 보니 나중에는 사람 죽는 사건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것도요. 여러분 영적인 방심은 흑물이라는 것입니다.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네. 영적으로 작은 부분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게 되면 그 부분은요 반드시 큰 영적인 문제로 사과사과 터지게 되어 있겠습니다. 여러분 늘 그 틈을 말씀과 기도가 체질화되어서 그 틈을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나의 헌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에 이끌린 언약적 헌신인지 아니면 체면의식 때문에 내가 중직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유기문화 속에 인정받고 싶고 이 체면 문화 속에 이끌려서 복음을 빈자해서 내가 종교적인 헌신을 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부엔테크식으로 내가 줬으니 하나님 이만큼 더 내놓으세요. 그런데 진짜 언약적인 헌신자는요 내 헌신하는 거 드러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종교적인 헌신은요 드렸으면 그만큼 내놓으라는 겁니다. 왜 복 안 주냐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적인 헌신은요 드려도 드려도 부끄럽습니다. 내 헌신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 창피해요. 더 못 드려서 안타까운 것이 언약적인 헌신이지 않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죄는요 단순히 살인죄나 가늠죄나 도둑질 아닙니다. 모든 죄인이 오히려 나와서 구원받는 영적병원이 여러분 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물량적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양보다는 질인 거죠. 우리의 중심과 방향과 목적을 보시는 겁니다. 내가 인색하게 드리고 싶지 않아요. 아까워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안 드리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부나 적선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언약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 파수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일심전심 지속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4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사도들 통해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큰 무리가 죽게 돌아오는 구원의 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영적 대각성 운동 뒤에는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핍박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거 내가 어려움이 왔다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이 왔다 아 내가 진짜 찐 복음을 가졌구나 내가 제대로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 증표구나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주고 사도들이 다시 나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체포되어지고 공의 앞에 세워지고 신문당합니다. 이때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중재로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중단 없는 생명운동이 일심전심 지속으로 납니다. 자 본문 41절 42절에 보면 사도들의 관심 오직 예수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와 가짜를 가려냅니다. 누가 보건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감옥에서 나온 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능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거기 합당하자로 내가 역인받았다라는 게 너무 기쁜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와 너무 상반된 거죠. 내 이름을 내고 싶어하고 내가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어했던 그 모습과는 너무도 상대적으로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보금을 빙자해서 나를 높이려는 그런 불순한 동기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감히 전도운동에 내가 쓰임받아 감히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내가 감히 핍박받을 수 있고 감히 내가 그 전도자로 부른받아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 세계보금을 오늘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구원 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급 준비할 수 있도록 전도자로 불러주신 거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한 번 부린 인생 속에 여러분들이 이런 일심 전심 지속으로 이런 영광스러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바로 전도자의 삶을 세 단어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에브리바디 에브리데이 에브리웨어 모두가 날마다 어디서든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헌신 사도들의 헌신 여러분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헌신은요 감옥에 가고 죽을 상황이더라도 불구하고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그 생명을 주관하시고 모든 사건 사고까지도 현장 살리는 발판으로 사용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는 사면일조로 여러분들이 사문동의 주역으로 여러분들도 일심전심 지속의 신앙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윤희상 시인의 눈처럼 게으른 것은 없다 이 시 내용에 보면 할머니 한 분이 마늘 짜놓고 다듬을 때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보죠 그거 저거 언제 다 할까 할머니가 혼자 말을 해요 눈처럼 게으른 것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굉장히 지혜로운 표현이다 우리는 눈으로만 보고 미리 질려버려요 상황을 보고 도전해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해버려요 야구보소 1자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영적으로도요 얼마든지 말로는요 이미 헌신 다 했습니다 말로는요 이미요 다 할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은 실제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그 말씀을 실행하고 도전하는 CV, DIP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눈으로 보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말씀을 내가 노트에 모든 은혜를 다 담아버릴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한 주간의 삶 속에 적용할 때 실제로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여러분들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주간도 여러분 강단 말씀과 24 되셔서 24, 25 영원의 기도 망대를 세우며 하나님 앞에 멋지게 최고로 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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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